제시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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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제시리 장래가 있지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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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!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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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애기 막 이런 것 있잖아. 아 귀여운 애기 있잖아. 귀여운 애기 파이팅. 귀여운 애기. 아! 아! 제가... 제가 먼저 한 번 기억할 수 있다! 기억나기 쌀킹! 기억나기 쌀킹! 기억나기 쌀킹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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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아도 와! 와! 다시 손 좀 빌려줘. 손 좀 빌려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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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얘기해! 오! 온다! 오! 오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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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이해를 하셨잖아요 게임 룰을 에? 알겠습니다 지영이는 뭐 좋아하니 먹는 거 어... 딱히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너 꿈이 뭐니?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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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뭐하고 지내니? 저 지배만이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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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at that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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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말도 못해. 현주야 자신 있게 해. 내가 역주수를 해. 들어가죠. 집에서 연습한다고? 넌 신나게 하네. 머리 들어가봐. 진짜 말이야. 진짜 말이야. 가봐 있어. 가봐 있어. 가봐 있어. 가봐. 나 진짜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시. 하나만 들어. 왜 맨날 벌어지는 모든 일에 달게 꾀어. 비와이다. 비와이다. 비와이다 모르고 있어. 비와이다 모르고 있어. 제시 좀 기다려. 컴온. 비와이다. 와 진짜. 자 2등. 죄송합니다. 제시. 저건 왜? 왜? 스스로. 하하하하